음악 복부 CT 또는 복부 MRR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주요 혈관의 침범이나 전의 여부에 따라 절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퇴장암이 의심되거나 진단되면 해당 의료진이 모여서 향후 치료 방침에 대해 상의합니다. 이를 다학제 진료라고 하는데요. 다학제 진료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혹시라도 전의가 발견되거나 혈관 침범으로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시경 초음파 시술로 퇴장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거나 전의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혹은 황달이 있는 경우 치료 전 스탠트 삽입을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퇴장암은 진행이 빠릅니다. 이는 반수 이상의 환자에서 진단 당시 전의가 발견되고 초기에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즉, 초기라고 하더라도 암세포가 전신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더라도 꼭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의성 퇴장암은 당연히 항암치료가 우선입니다. 2010년대 초부터 퇴장암이 효과적인 독합항암요법이 개발되면서 전의성 퇴장암 환자의 생존기간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의가 없지만 혈관 침범으로 절제가 어려운 경우 항암치료를 기반으로 필요시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이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혈관 침범이 있는 3기 퇴장암 환자의 약 4분의 1이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수술을 받은 환자는 예우가 매우 좋습니다. 이는 10%에 미치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서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점차 효과 좋은 항암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절제 가능한 퇴장암일 때도 선행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진단법 개발, 치료제 개발, 치료방침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퇴장암의 치료지침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암치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정밀의학에 바탕을 둔 항암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고 퇴장암도 여러 형태의 새로운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항암제가 바로 면역항암제이지만 안타깝게도 퇴장암이 효과적인 면역항암제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퇴장암 세포는 다양한 방법으로 면역세포의 감시기능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기전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형 퇴장암의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의가 없기 때문에 국소쇴장암만 잘 치료하면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저희 소아기 내과에서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형 쇴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유전자 치료가 쇴장암의 진행을 늦출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쇴장암 세포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에 대한 기초약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쇴장암 치료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쇴장암센터는 국내 최초 복관경 원위 최절제술, 복관경 최시비지장 절제술 경험을 바탕으로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뿐만 아니라 쇴장암 진단, 치료 관련 많은 기초, 중개, 임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 방침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으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연은 최장암에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금연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최장암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의 경우 최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최장암의 위험인자인 만성취장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음주인 만큼 간접적으로 금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 역시 최장암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최장암 환자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위 식이요법, 자연치유법, 면역증강법, 체질개선, 주사여법 등 효과가 비과학적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많은 치료법들을 소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항암치료 없이 완치되는 암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최장암에 의심되거나 혹은 최장암이 진단되었을 때 인터넷이나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말고 반드시 담당의사와 상의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군당서울대학교병원 수학인외과 황진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